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조 8,66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석 달째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외국인들이 1월에 1조 6,770억 원, 2월 2조 5천억 원에 이어 석 달째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9조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,27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725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.1%를 차지했습니다.